200여국에서 5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오는 메가 이벤트입니다. 이런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는 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토 접근성입니다.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바로 올 수 있는 교통의 접근성, 교통 인프라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2029년까지 이 목표를 완공을 하면 가독신공항을 건설을 하게 되면 우리 2030년대에 유치하는 데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요.